다음 순서입니다. 해양면편 1위에서 오신 엄영환이에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영환씨가 부릅니다. 자기야! 자 발송! 1, 2, 1, 2 자기가 사랑이 있고 정말 원하니 자기야 행복인 건 이젠 알겠니 자기를 만났어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 신남아!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쩐지 어쩐지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여기가 좋아 자기가 자기야 사랑인 건 정말 놀랬니 자기야의 꿈인 건 이젠 알겠니 박수진 씨 박수진 씨 박수진 씨 박수진 씨